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맵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멤버들과 함께 할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블록 하나에서 살아남기 미연님 안녕하세요 조심해 여기 블록 하나니까 아 우리 둘 오늘 우리 둘이도 하는거지? 어? 다른 애들은? 다른 애들은? 우리 둘이 하는거야 좁은데 뭐 다른 애까지 불러 어! 어! 야! 야!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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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야 떨어지겠어 야 자 오늘의 컨텐츠 블럭 하나에서 살아남기 자 오늘 블럭 하나에서 아주 넓게 확장하는 그런 맵을 해볼거야 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흙을 캐면 어떻게 되는건지 한번 캐 봐 누가 우리 다 죽겠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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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먹어줬어 잠깐만 얘들아 넓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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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무로 도끼도 만들어가지고 넓히자 이 블럭이 계속 넓힐 수 있는거 어? 돼지구마 돼지 잠깐만! 귀중한 식량이야 돼지는 야 이거 안돼 절대 안돼 넓혀 넓혀 너는 죽어도 돼지만 돼지는 죽으면 안돼 그래 애들아 내가 깰게 내가 깰게 됐다 어? 뭐야 자갈 여기다가 됐다 어? 야 뭐야 어? 물이다 물 이거 물이다 아 잠깐만 이거 물 이거 물을 여기다 뿌린 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아래를 막아야 돼 이제 깨봐 이제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블럭이 안 흘러내리겠지? 우와 애토카주 어? 야 뭐야? 우리 나무도 심자 나무도 좋다 거기다 심어 여기다 심었어 야 우리 땅 엄청 넓어졌다 아까 한 칸이었는데 야 우리 우리 사람을 야 우리 돼지한테 이름도 붙여주자 이름 뭘로 할까? 이름 뭘로 할까? 아 이녀메 뭐래? 이 돼지가? 뭐래 이 똥돼지야 너희들이 색깔 똑같네 난 똥돼지야 이거 칭찬이지? 돼지는 귀여워 맞아 돼지 귀엽지 뭐야 베드랑이 이거 어떻게 붙여 아아 업그레이드라는데? 아 업그레이드나 봐 이제 어? 뭐가?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? 흑이 업그레이드됐나? 어? 야 뭔가 되게 빨리 캘 수 있어 이제 우와 우와 이거 나중에 그 울타리 만들까 우리 지금? 좋은 생각인데 그래 그러면 내가 나무 줄 테니까 요루루가 저 동물을 관리해줘 어 알았어 그리고 어차피 여맨아 너는 할 거 없잖아 나 땅 넓혀야 돼 무슨 소리야 땅 같이 넓이는 건 응? 시청자들이 재미없어 할 거야 어어 그럼 난 뭐해? 응 네가 동물을 관리해 이 동물 같은 녀석아 빨리 가서 가축 돌보지 못해? 내가 가축이라는 거야 지금? 아니야 너는 가축들의 사육사 왕대장이지 야 뭐해 빨리 한 마디로 가축이라는 소리야 아 너네 둘이 캐지마 야 너네들 너무 사이좋아 보여 나와 한 명은 자 한 명은 나 흙 줄 테니까 딱 넓히고 있어 그럼 넌 뭐해? 쟤는 개꿀빠네 어? 널 꿀빠라 아 한 명만 캐면 돼 이건 솔직히 야 이거 흙 줄게 여기 이거 빨리 이렇게 딱 넓혀 리아 넓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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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넓혀 농땡이 피지 말고 우리 우리 멋진 집 짓고 살아야지 내가 울타리 만들고 있어 여기다가는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야 뭐야 닭 무더기 닭 무더기 닭 무더기 나왔어? 이러다가 우리 동물에 쌓여서 죽겠다 근데 이거 밤 되면 좀비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 횃불 깔아 횃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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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! 횃불 만들어 chia 횃불 만들어 자 여기 가축을 다 넣으셨나? 어? 안 넣었네 아직? 누루루! 어? 너 왜 안 들어가 가축방에? 뭐라 했냐고? 뭐 울름맛이 다 잃은다? 뭐 뭐한테 잃을 것 까지야 그럼 나 좀 미안하지 자 횃불 좀 만들게 얘들아 횃불 어 속탕이 두 개나 있네 또 그 나와 있는 버섯수 두 마리가 너무 얼쩡거려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아쉽게 됐지 뭐야 야 토끼도 넣어야 돼 토끼 넣을 수가 없어 어 그래 토끼 떨어졌어 혼자 자기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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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야 우리 전자가 잃을 뻔했어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우리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여기 상자가 있어가지고 또 여기 상자를 좀 옮길까 얘들아? 그럴까? 근데 좀 귀찮잖아 그건 그래 니네가 옮겨 하하하 나무도 안 하려고 해 우리 나무가 어떻게 하나가 안 자라 야 이거 근데 블럭 얼마나 캤는지 나온다 위에? 김니야 285개 나는? 70개 이상하다 나 하나도 안 캤는데? 아 블럭 설치한 만큼인가 또? 그런가 봐 넓혀볼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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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 모자가 있어 안 돼 유지원 자원이야 자원 안 돼 아 내 자원 이게 얘들아 내가 알아보니까 최종 미션이 뭐냐면 엔더 드래곤 잡기인 것 같아 아 진짜로 얘들아 이거 진짜 엔더 드래곤 잡는 거야 말도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도망칠까?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이게 니아가 어 내가 알아보니까 리아가 블럭을 한 2만개 정도 캐면 가능할 것 같고는? 내가 또 이렇게 찾아봤어 2만개? 응 2만개 너 지금 320개 캤으니까 이번 생엔 글렀구만 하하하하 그러니까 19,000 어 600개만 캐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 조금 땅도 많이 넓혔겠다 음 상자 위치를 바꿔야겠구나 저기 크리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치? 와 철도 생겼어 우리 야 이거 철이 생겼으면 이거 못 참는데 나 못 참을 것 같아 철이 형이 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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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철 생기면 나 철거물 나 못 참을 것 같아 철거물 거미 왜 필요해 어? 내가 왕이 되려고 여기서 이게 이게 까불고 있어 이게 까불고 있어 개소리 하지마 까불고 있어 이 거미가 됐다 와 아까와 다른게 엄청 넓어졌어 야 여기 도끼도 줄게 도끼 열심히 일하라고 선물 선물 염 응 도끼도 써봐 아니 나뭇캡 때 도끼 써야지 어어 야 그래 야 무슨 사악한 꼼이야 애들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와 와 와 오 잘했네 그래도 상자로 옮기기 잘했다 진짜 요루루가 정말 꼼꼼하구나 그럼 그럼 어 어 어 어 걔 걔 걔 걔다 걔 어 어 걔가 양 죽인다 내가 양을 죽인다 어 걔가 양을 죽여 어떡해 야 어떡해 어 양이 모두 죽었다 아 이런 걔 어 스크레스 스크레터 야 기회 중간 자원이야 죽여 으악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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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죽이면 안된다고 야 그거 뼛가루야 뼛가루 뼛가루였는데 그래서 마음에 안들어? 음 마음에 안들어 야 이 정도면 아늑한 섬이 되었.. 섬 정도 된 거 같은데? 그치? 그럼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뭐 이 정도 플레이 해봤는데 다음에는 음 갑옷도 만들고 어?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야지 얘들아 좋아? 요루룩? 엔더 드래곤 잡을 생각에?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외면하지? 다음에도 같이 해야지 우리 함께 해야지 아 나갔어 나갔는데? 와 근데 야 김니아 봐봐 오늘 최고의 모범수 어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여기 왔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아까부터 얘 일만 해? 말도 안 하고? 얘 이상하네?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잡친노동이 멋진 사람을 만든다 자 어쨌든 다음에 엔더 드래곤까지 잡는 프로젝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